오호! 만두, 만두! 저희 가게에 어서 와요! 고객님, 하이! 메뉴판 드릴까요? 평점 관리 이상 없어요! 식당 위생장관 이상 무! 배달 완료! 음, 여긴가? 맞네요! 오빠들, 우리 집 만두 먹으러 오세요! 제가 만든 만두예요! 먹으러 오세요! 블랙 컨슈머, 자리 완료! 블랙 컨슈머가 왔군요! 음, 호! 월급을 올려주세요, 사장님! 이 가게 친절함은 저예요! 맛집 지도 1등 달성! 피를 밀 테니 속 좀 버무려줘요! 만두피 좀 부탁해요! 언니 오빠들, 만두 먹고 갈래? 반했나요? 그럴 만두 하자! 와! 고객님, 서비스 나갑니다!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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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으아악! 으아악! 오늘... 영업... 그... 으아악! 진상님, 잘 가요! 진상 고객, 척결! 으아악! 악플로네요! 블랙 컨슈머 발견! 만두! 만두! 만두 파워! 음식 나왔습니다! 보그너스! 보그너스, 감사! 동 열심히 일할게요! 으아악! 팡! 날씨가 안 좋네요! 빼세요! 길이 막히네요! 우회해요! 아, 좀 힘드네요! 직원 좀 뽑아요! 글라디오스, 도와줘요! 매운 만두 맛 보세요! 후후! 우후! 만두 속 터져요! 육즙 팡팡! 쿠폰 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짜잔, 만두 먹고 싶은 분, 컴온. 사장님, 영업 시작해요. 영업 시작, 간판 켤게요. 오늘도 파이팅하며 시작해요. 연기 퍼지기 전에 나가요. 얼른 나가요. 빵빵, 신속한 배달을 위해 전진. 고고고. 아이쿠, 배달 사고. 아, 아프시죠? 미안해요. 너무 바빠요. 지금 좀 보내줘요. 선착순 쿠폰 뿌려요. 우리 가게 망했네. 만두 맛이 없었나 봐요. 단무지 리필 좀 착착하세요. 간장은 거기 있잖아요. 오늘 장사 포기하죠. 이건 도저히 못 팔아요. 주방을 지키세요. 저희 레시피를 빼앗길 수 없죠. 만두 쏙 만들 시간이에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주문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 매출은 어떤가요? 댓글 똑바로 쓰세요. 별점 그렇게 주면 모를 줄 알았나. 알겠어요. 주문 확인. 만두 받아라. 육즙이 팍팍팍. 신속 점화 배달. 자, 이제 달려볼까요? 한 집 우선으로 배달해요. 속 안 터지게 조심. 교통체증 비켜. 겁먹지 말고. 돌격. 라이더님, 이것부터 배달 부탁해요. 전우요, 먼저 가세요. 자, 전단지 들고 위치로. 이곳이 홍보의 중심지예요. 재료 소진 완료. 하하하, 조기 퇴근. 영업 마감됐어요. 하하하, 조기 퇴근.